안녕하십니까? 정은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과 중간사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요, 새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예리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새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해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들이 약속을 깨트렸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약속을 깨트린 역사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하시나요? 예, 마음에 새긴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왜 새로운 약속인 이 신약이 필요한가요? 자, 바로 구약. 즉, 이전의 약속을 너희가 먼저 깨트려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은 돌에 새긴 율법이나 종이에 새긴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게일도 이런 예언을 했었죠. 에스게일 36장 26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쭉 보시면 에스게일 말씀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이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단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마음에 심어주는 그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태색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언약보다는 더 좋은 언약이라는 의미로 새 언약, 신약, 영원한 언약, 패하지 않는 완전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그 신해산 언약은요.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지만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바로 임함으로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언약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하는 언약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리면 되고요. 하나님의 언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언약인 것이죠. 새 언약을, 구약을 알고 난 뒤에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언약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약은요. 은혜의 책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그 소원함을 먼저 주시고요. 그 지켜지지 못했던 그 율법들이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막 지키게 하는 그 소원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문을 열고 이제 우리는 뚜벅뚜벅 이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39권인 반면에 신약은요.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27권을 분류해 보면요. 제일 먼저 사보금서가 나오고 다음으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도바울의 서신 13개 일반 서신 8개 마지막으로 묵신문학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약해 보면요. 보금서 4권 역사서 1권 사도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약도 구약처럼요. 시간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보금서도 각권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해서 한번 쭉 설명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진행할 때는요. 사도행전 중간중간 나오는 사도바울의 서신서를 끼워서 읽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책을 쓴 목적 배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이해하는 데 아마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27권 분류를 보면서 특별히 구약과 비슷한 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전개 방식이 구약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논리 구조인 것 같습니다. 구약은 모세 5경이 제일 먼저 앞부분에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수하서로 시작되는 역사서가 그 이후에 따라 나옵니다. 신약도 똑같은 패턴이죠. 사보금서가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구약은 모세 5경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나머지 구약 성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5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 5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 선포를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을 너 앞에 두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이 선택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 화복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인 것이죠. 그 증거가 구약의 역사서에 나옵니다.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저주가 임하는 것들의 내용이 바로 역사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처럼 신약도 보금서가 신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인 것이죠. 논리 전개를 위해서도 보금서가 먼저 나와야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보금 전파의 기록인 사도행전, 그리고 세워진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쓴 서신서들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핍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기록된 그 요한 게시록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까지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금서입니다. 보금서는 총 네 권입니다. 이 네 권의 보금서는 각각 저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출신인 마태와 요한이 사보금서의 처음과 끝에 위치한 마태보금과 요한보금을 저작했습니다. 마태보금과 요한보금 그 안에 다른 두 저자인 마가와 누가가 보금서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가 보금을 기록한 것 같고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모든 자료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또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섬세한 연구를 통해 누가 보금을 집필한 것 같습니다. 보금서는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보금을 전가하기 위하여 쓴 책인 것이죠. 보금서에서 보금을 good news라고 하죠. 어떤 소식이 여러분 good news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최고의 소식이며 good news인 것입니다. 12월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여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달에 보금서를 하게 되어 정말 너무 감사가 됩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구약 내내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good news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사역과 말씀을 기록한 이 사보금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보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분의 사명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을 제대로 알고 나면 신약은 너무 감동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금을 묶어서 공간보금이라고 하며 요한보금과는 구분을 합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여러분 좀 어렵죠? 공은 한자로 한 가지 한 가지 또는 같을 공자를 써서 같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명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책을 썼다고 해서 공관보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보금을 읽다가 보면 서로 내용의 중복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마가보금과 마태보금은 90% 정도, 누가보금과 마태보금은 50% 정도 중복이 됩니다. 반면에 요한보금과 다른 책은요, 고작 8%만 중복이 있습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요한보금이 아주 유니크한 책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보금은 공간보금으로 묶지 않고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공간보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책이 바로 마가보금입니다. 마가보금의 90%를 마태보금, 누가보금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사하는 표현과 문장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퍼센테이지가요, 9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보금과 누가보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현이 다르고 서술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이죠. 공간보금이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주의깊게 읽으면 저자마다 강조점이 달라서요, 메시지에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각 보금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아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그 사실을 추론했을 때에 이 사보금서 중 어느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가보금이죠. 이 마가보금의 내용이 다른 보금서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가 마가보금 내용의 50%를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마태보금인 것이죠. 누가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색다른 관점과 색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보금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공간보금은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에 맞춰서 쓰여진 책이고요. 요한보금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병이요 사건처럼 사보금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보금서 한 곳에서만 발견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각 보금서 책들은 기록연대, 수신자, 예수님에 대한 시각, 예수님 이미지, 주제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금서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마태보금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보금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종으로, 누가보금은 인간의 모습으로, 요한보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보금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서 악한 세력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보금서에 비해서 특별히 귀신을 내쫓고 병고치는 장면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보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귀신을 쫓고 병고치는 장면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보금은 섬기는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이를 통해 예수님의 섬기로 오신 종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누가 보금은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직접 채율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그 책에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보금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보금서의 배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록된 시기로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네 개의 보금서가 쓰여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마태보금은 AD 58에서 80년 사이, 마가보금은 55년에서 80년 사이, 누가보금은 60년에서 80년 사이, 요한보금은 9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보금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요. 마태보금이 다음, 누가보금이 다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보금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AD 9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인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보금을 전체적으로 다 본 후에 빠진 부분을 채워 넣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은 다른 보금서에는 볼 수 없는 요한보금에만 기술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마 사도 요한만이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영적 상상력으로 여러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괜히 댓글에 니가 뭐 그때 가봤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영적 상상력입니다. 실제 요한이 여러분 열두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리고 성격도 꼼꼼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밤늦게까지 뒷정리를 혼자 남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문소리가 나고 어떤 바리세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것이죠. 아마도 이 장면은 요한 혼자서 본 것 같습니다. 다른 보금서에는 응급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한은요. 다른 보금서를 다 꼼꼼히 읽은 후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빠져 있는 부분들을 채워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보금서는 4개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냥 한 권으로 통합하면 성도들 힘도 들지 않고 좋을 텐데 말이죠. 읽은 것 또 읽고 그것도 4권이나 읽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4권을 한 권으로 요약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잠깐 하다가 모두 사라지고 말았죠.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책을 나눈 이유를 나름대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똑같은 공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과천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한 사진은 도로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른 이 한 사진은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은 너무 멋지죠. 아주 매력적인 패턴을 보이는 사진인데요. 같은 공간의 사진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공간도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듯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같습니다. 누군가 저를 한 부분만 보고 정원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볼 때도 입체적으로 봐야 그 사람의 성품, 인격, 내용들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인간도 그럴진데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BC와 AD를 나눌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각도로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가 다 필요한 것이죠. 네 권의 복음서를 전부 다 보셔야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수신자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쓴 책임을 알아야 온전히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도 타겟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객에 맞추어서 상품이 디자인되고 개발되고 그리고 상품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듯이 사복음서도 누군가에게 읽힐 목적으로 쓴 책인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족보가 처음에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용이 다른 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기록된 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문체들이 많이 등장하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 모두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인용도 빼버렸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라서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묘사도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비해서 같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그 내용의 길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더 많습니다. 길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몇 줄 더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묘사가 그림을 보는 것 같다고 해서 회화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고흐, 고갱, 렘브란트 등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누가복음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회화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닙니다. 원래 그렇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더 서울을 다 잘 묘사하기도 하죠. 저도 성제순례를 한 번도 안 가보고 구약 성경경안을 거의 다 했습니다. 가본 사람처럼 정말 실감나게 제가 말을 했죠. 원래 그런 겁니다.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묘사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전 세계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98번이나 사용하면서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무척 많이 합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다 읽은 후에 전 세계인을 향해서 쓴 책인 것이죠.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우주적인 복음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의 어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곧 오겠다고 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메시아를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네 명의 다른 저자가 네 권의 다른 책을 썼지만 복음서들이 쓰여진 그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생생하게 직접 체험한 사람들로서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형광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시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예수님의 말씀 부분들을 천천히 한번 정독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경외감과 특별한 느낌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 자체인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인 복음서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 것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혐오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세리라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식민지 국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 드렸던 것이죠. 아무리 세리가 정직하게 해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금을 과도하게 거둬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는 것으로 오해받기 좋은 직업인 거죠. 그래서 직업 중에서 죄인 취급받는 것은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기였습니다.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던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소개할 때 이름만 나열하는데요. 마태복음서에서만은 유독 세리마태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 꼭 세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리는 그 겸손한 의도로 보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과거에 이런 자를 예수님이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자였는가를 잊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마태가 근무한 곳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꽤 큰 마을인데요. 그곳의 세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근무하려면 백성들의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처럼 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요. 북쪽 이방 지역과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려면 적어도 사계국어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는 기본이고요. 가버나움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므로 대개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아람어는 헬라어 이전의 세계만국 공통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가버나움 이 동네 출신이라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함께 사용하셨던 것이죠. 신약에 아람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달리다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호산나, 마라나타 이런 말들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름들도 많죠. 요한의 별명인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게, 도마, 베드로의 옛 이름인 개바 이런 이름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지식층들은 헬라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므로 헬라어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로마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마테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4개의 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이만한 인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겠죠.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베세다 그 동네의 어부들인데 어부들이 큰 학식이 있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은 마태 같은 세리를 제일 미워하는 열심당원인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12제자 안에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었는지는 정말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시몬이 다투었다는 장면은요. 복음서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마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낸 것이 아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꼼꼼히 살펴봐도 마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한 부분들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만한 지식을 갖춘 사람인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태가 말할 틈도 없이 말은 베드로가 다 했을 수도 있죠.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말은 베드로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도마도 엉뚱한 얘기를 가끔 하고요. 빌립도 가끔 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마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실히 일을 하면서도 말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전형적으로 마태는 그런 유형의 인물로 보여집니다. 마태를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것은요. 말씀을 잘 기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의 직업에 글맞게 세금은 돈 관계임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마 철저했을 것이고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직업을 통해서 쓰신다는 것을 저 자신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직장에서 비서를 하면서 회장님 마음 읽는 훈련을 15년간 배우면서 하마성경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도 마태복음을 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없었나요?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게 시대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3년 동안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써나가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말 연결이 안 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옴니버스 식의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따로 또 산상수원으로 시작되는 설교 묶음은 또 따로 기적 묶음 따로 그 다음에 병자들을 며칠씩 집중적으로 고칩니다. 그러다 하루는 하루 종일 비유만 또 하시죠.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어떨 때는 또 종말론 이야기만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논쟁만 계속 하게 되시죠.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 공생의가 3년이 아니라 6개월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으니 스토리가 전혀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종류별로 내용을 모아 놓은 것이죠. 왜 이럴까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분의 세리라는 직업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마태는 세리 직업으로 세관에 오래 일하면서 직업 정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회계사, 세무 공무원들 보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여러분들 매일 쓰는 가계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장을 하죠. 주민세 따로, 소득세 따로, 부가가치세 따로 이렇게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계부 쓸 때도 그렇잖아요. 부식비, 복리우생비, 자기개발비 이런 식의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넣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일종의 마태만의 직업병인 거죠. 그래서 기적 카테고리 따로, 설교 카테고리 따로, 비유 카테고리 따로, 따로따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구약의 스토리텔링에 익숙한 분들은 마태보금이 읽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가 마태보금에 이런 묶어놓은 짐을 풀듯이 다 풀어서 시간별, 장소별로 재배열하는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보금에 나오는 또 하나 마태의 직업적 특성은 돈과 관련된 비유와 말씀이 유독 많습니다. 두 드라크마 관세, 네 드라크마 동전, 달란트 비유 등 마태에게 익숙한 돈 단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보금 6장 24절부터 등장하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며 저를 경의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듯 마태가 돈을 다루고 돈을 기입하는 직업적인 습관이 마태보금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영적 상상력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보금이 제일 먼저 써져졌는데요. 왜 마태보금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일까요? 마태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보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연착륙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대적 성향이 강한 분위기와 특징의 이 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써여졌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써여졌다고 봅니다. 1장부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족보를 맨 앞에 딱 배치한 것도 유대인들에게 읽히려는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 족보를 소개하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딱 포스트에 배치하고 소개하는 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보금 1장 1절을 읽으면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모르는 독자들은 1장의 족보 이야기가 무척 지루하게 아마 여겨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구약을 다 읽은 독자들은요. 1장 족보가 아마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도 이 족보를 쓰면서 지루하고 따분하게 이렇게 썼을까요? 어떤 분들은 새해에 큰 마음 먹고 신약을 오늘 돌파하리라 외치면서 마태보금 1장을 읽다가 낳고 낳고 낳고를 읽다가 산호우울증이 왔다고 책을 덮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듯이 빨리 1장 끝내고 2장으로 넘어가야지 하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마 대단히 전율의 가운데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구약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야 그분이다. 지금 엄청난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과거 구약에서 계속 누군가 올 거다 올 거다 한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될 교회에 대한 마음들까지 아마 마태는 가슴이 벅차서 막 쓰다가 울고 쓰다가 울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 그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두둥 하고 예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족보를 알아야만이 성경에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시 족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족보 팁을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란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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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가는 소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왜 악착같이 이 족보를 고집하느냐. 성경이라는 책은 왜 우리가 읽기도 그렇게 싫은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붙이는 왜 이 패턴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로서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의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딱 명명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두고요. 그러다가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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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누구를 낫고 흘러가다가 뒤에 어떤 사람을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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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나온 이 사람들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누구를 찾아내는 것일까요.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족보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 왜 이 사람을 맨 앞에 족보 앞에 두느냐. 이 사람 앞에 일어났던 일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창조. 창조 뒤에 아담을 찾아내고요. 아담은 또 낫고 낫고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냐. 노아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대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족보를 하면서 그 다음은 사람 이름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기록으로 쭉 가다가 찾아내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앞으로 할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이게 족보영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 최초로 나오는 것이 아담의 족보예요. 낫고 낫고 그러다가 맨 끝에 가면 5장 32절에 보니 노아가 나오죠. 노아를 찾아내더니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서 멈춰 서는 겁니다.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족보가 나오면요. 누구를 찾아내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 뒤에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12장부터 딱 멈춰 서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멈춰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 왜 첫 번째가 족보가 나오느냐.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굴 찾아내는 것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낳고 낳고 하면서 사실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하, 여기서 멈춰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하겠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족보는 지루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 찾아내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멈춰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책 기억하세요? 파란색, 연두색 표지로 학교 앞에서 무료로 나눠준 성경책이죠. 한국 기도원협회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어릴 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협회의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이 마태복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 1독 안 하신 분은 있어도 마태복음 1장을 안 읽은 분은 없을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왜 신약 성경 첫머리 그것도 1장을 족보 이야기를 하여서 읽기 어렵게 하였을까요? 왜 쓴 시기가 마가복음보다 늦은 마태복음을 책을 제일 먼저 배치했을까요? 돌아와야 할 자녀인 유대인 때문인 것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집에 있는 큰아들 여러분 아시죠?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와야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마태복음을 준비하신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호텔에 가도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너무 낯선 책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아주 친숙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전도하려는 고도의 비밀이 숨겨진 책입니다. 동시에 유대인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반전의 책 또한 마태복음인 거죠. 마태복음은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책입니다. BC는 Before Christ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AD는 영어가 아니라서 억지로 영어로 끼워 맞추시면요. 여러분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라틴어로 Anno Domini로서 영어로 하면 In the ear of the Lord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또는 역사의 주인이 오신 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인 AD 8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된 이후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출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출교가 되면 그 공동체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유대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투명인간 지급받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보는데 아니다. 진짜 구약의 개성자는 너희 유대교가 아니라 우리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이 메시야가 바로 예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두 부류의 유대인을 겨냥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유대교 크리스턴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책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설득하려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장치들이 책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이 많아서 마태복음을 구약을 끝나고 만나는 첫 번째 책으로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독자들을 구약으로부터 연착륙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1장부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4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끼워 맞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두 번 카운팅 했고요. 그리고 이 족보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카운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이 족보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러 14를 맞추기 위해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14를 의도적으로 맞춘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철자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철자 고유의 숫자를 대입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자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개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14라는 숫자가 뭐길래 그렇게 이 마태복음 족보에 억지로라도 이렇게 숫자를 끼워 맞췄을까요? 궁금하시죠? 개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보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더해보면 14가 나옵니다. 즉, 다윗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를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은요, 50회 이상 구약을 직접 인용하고 75회 정도 구약 사건들을 암시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을 읽지 않은 독자가 바로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이보다 어려운 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충분히 아는 독자나 유대인에게는요, 너무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와 쓰지 않는 단어를 철저히 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실제 신약에 와서는요, 야회, 여호와 라는 단어가 신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무려 1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마가복음에는 한 번만 사용되고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표현인 하늘나라로 주로 사용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장면 중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장면, 즉 장노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요, 왜 손을 씻는지 친절한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설명이 아예 안 나옵니다. 당연하죠. 유대인들 독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그 자체가 사족인 것이죠.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족보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요,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하면서 차이를 딱 두고 있습니다. 성교법의도요,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내에 제한적인 딱 느낌을 줍니다. 마치 유대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등등 표현을 보면요,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 낯설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마태복음 구조는요, 크게 다섯 덩어리로 나눕니다. 다섯 개를 나누는 기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메 라는 구절이 마태복음에는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마태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면서 최종 종결이 딱 됩니다. 이제 모든 설교가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앞에 넣는 그 다섯 가지 덩어리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원 설교고요. 10장은 제자 파송 그리고 13장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18장은 제자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요. 2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다섯 개를 이렇게 나눈 것이죠. 여러분, 숫자 5와 구약과 연관된 게 없나요? 퀴즈입니다.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숫자 5와 구약의 5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세 5경인 것이죠. 미국에서 맞추신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 모세 5경 같은 느낌을 주어서 모세의 향기를 내려고 한 의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모세 5경과 유사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추리국기에 나오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장면도 예수님 당시 베들레엠에서 영아를 살해하는 장면과 유사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인 애굽에 갔다가 나오는 장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대한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고요. 예수님도 30년간 사생애를 지내셨던 것과 유사하죠. 신해산에서 모세가 금식한 것과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마태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장치들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면서 쓴 흔적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읽으면 참 마태복음의 대단함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자기 유대민족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마태도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이 기도하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책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장치들로 유대인들을 유혹하지만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뒤에서 하고야 맙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결혼 잔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거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경고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성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이 마태는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려온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빨리 이 마태복음 책을 읽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소망이면서 절규이기도 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경고의 책이지만 동시에 먼저 믿고 종교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천국 티켓을 이미 끄는 것처럼 종교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신앙하려고 결단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이러한 간점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이 아마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18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결혼을 여러분 두 번 합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과 두 번의 결혼을 합니다. 이 두 번의 결혼은 약혼과 결혼으로 나누는데요. 약혼은 신부의 집에서 하고요. 결혼은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신랑이 지참금을 들고 신부 집에 찾아가죠.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의 그 값을 지불하고 양가의 동의를 얻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의식에서 독특한 점은요. 법적인 부부가 됨에도 이때에는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가죠. 1년 후 어느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내 그대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고 신랑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 감독 아래에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너무 기쁘게 집을 짓겠죠.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집 건축이 언제 마쳐야 되는지는 신랑이 결정을 못합니다. 그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면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싶으면 아들을 부릅니다. 그 정도면 내 아내를 데려와도 되겠다. 그러면 신랑은 한 다름에 바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성대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7일간의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유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그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하는 그 두 번째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일간 진행되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그 신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합방이 이루어지고요. 신랑과 신부의 그 깊은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식은 거의 1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르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방금 유대인 결혼 문화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이해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서 약혼은 첫 번째 결혼, 즉 신부 집에서 한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혼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이 말이 신랑 집에서 두 번째 결혼식 전이라는 상태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구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상태가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약혼하지 않은 처녀여도 충격이 굉장히 클 텐데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여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남의 일이라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성경 읽을 수 있겠지만요.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이거는 멘붕 상태인 것입니다. 당시 율법으로 보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업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미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현재 마리아가 악의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침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신명기 율법을 근거로 하자면 마리아는 돌로 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경우 그때 그 남자는 가늠을 같이 했던 그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만 잡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와서 돌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죠. 돌을 던지기 직전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행동은 가능한 여인에게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상황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요셉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부정을 알리고 마리아를 율법으로 집행할 공간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극률이 여기고 그 허물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연이 아니죠. 여기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모습인 것이죠. 사회 통념상 정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극률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율법적 어려움을 뛰어넘는 어려움까지 나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극률,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요셉의 마리아에 대한 극률과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심에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대인의 그 결혼 문화 속에는 예수님 탄생과 다시 오심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즉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칩니다. 그 정도로 결혼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지만요. 이 결혼은 망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최후의 결혼인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즉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으로 끝이 나는 요한계시록 19장의 스토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결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요. 우리 한국 문화와는 너무 달라가지고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너무 쉽게 아마 풀릴 것입니다. 일단 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약혼과 정혼 단계는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집창금, 즉 신부의 그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상징할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값을 지불한 사건인 것이죠.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신부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는 행사인데요. 이때 신부가 잔을 받으면 혼인 은약이 성사가 되고요. 신부가 받지 않으면 혼인이 파혼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 은약이 성사되면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집을 마련하고 다시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한 1,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때 신랑이 떠날 때에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 선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흥미롭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성천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 그 성령님 사건까지 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집이 준비된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 어느 날 밤에 신랑이 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돼야 합니다. 이 결혼을 위해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라파를 부르면서 신부를 데리러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신부 들러리들은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신부 들러리들이 이때 기름이 모자르고 잠이 들거나 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처녀 비유 생각나시죠? 결혼하는 날 결혼 예식을 올릴 때까지 신랑 신부가 속죄를 받기 위해 금식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신랑 집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신랑 집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후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후파라는 것은 위에 천이 있으면서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것은 후파라고 합니다. 자양인 것이죠. 사람들이 4개의 기둥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자 이것이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장막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신랑이 예수님인 것이고요. 그리고 신부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서약을 암송하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하는 기도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사망할 때 아내에게 위자료나 특정 금액을 남기도록 거기에 문서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 예식 때 발표할 때 두 증인과 라삐가 이제 사인을 합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에 신랑이 마셨던 그 잔을 천으로 싼 다음에 신랑이 발로 그 잔을 깨트리게 되면 결혼 예식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하연이 시작되고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서 7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그 독특한 결혼 풍습인 것입니다.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두고 계신 거죠. 자 유대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만 정작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보금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 정언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있기 전에 그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풍습을 통해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결혼의 비밀을 정작 당사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랑은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포도주로 결혼 은약을 하고 청혼을 받아들인 신부와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집이 준비되면 어느 날 한밤중에 다시 돌아와 신랑 아버지 집에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완전히 한몸이 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그 결혼 풍습 안에 숨겨진 메시아의 그 초림과 재림의 비밀을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한 진리였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을 메시아의 첫 표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유대인 결혼 풍습 중에서 지금 이 약혼과 결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신 이후 우리가 살 집인 초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약속을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신 상태입니다. 우리의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 것이죠.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부 수업을 할 때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초점과 라이프스타일은 다시 오실 신랑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설레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정말 어지러운 사회에 휩쓸려가지고 마지막 때다 두렵다 무섭다 혼란스럽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마음의 본질은 설레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설레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험없고 점없는 신부로 단장되어서 우리를 데리러 올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앞두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사모하며 험없고 점없는 신부로 모두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서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데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상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정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형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세기에서 국민을 택하셨고요. 내위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 즉 율법을 통해서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소아에서는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영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지나 드디어 신약에 그토록 기다리던 이 국가의 통치자인 왕이 오셨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 후 지리멸렬하던 그 왕들의 역사가 끝나고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땅에 직접 내려오신 놀라운 사건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족보로 시작되는가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우리가 아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근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설명해서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쓴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인 것이죠. 앞선 구약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메시아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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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결국 약속된 그 한 사람이 올 거다 올 거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말씀했던 그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줄 왕이 오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가계도처럼 보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흥미를 끌만한 내용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그들이 인정할 만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는 족보가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예수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온 왕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왕족이라는 출신 성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왕이 자기 나라에 왔는데 온통 귀신과 마귀들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으니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병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내가 왔으니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할래? 너 어느 나라에 속할래?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너희가 이제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왜? 진짜 왕이 오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약속, 내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 구약의 약속을 회복시켜줄 진짜 왕이 왔으니 그 나라에 들어와라 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을 영접해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제를 파악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조를 파악하는 법을 아시면 성경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흔히들 글을 쓰는 법칙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 기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사람은 글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만 알면 글의 핵심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원칙이 열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사용한 기법 즉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기법을 오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이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말로는 수미상간법인 것이죠. 수미 즉 머리와 꼬리가 똑같습니다. 즉 가운데 수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수미상간법의 특징은 제일 앞과 제일 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공수래 공수거 많이 들어보셨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이 중간에는 뭔가 화려하게 보여도 우리 인생 시작이 빈손으로 와서 우리 인생의 끝인 죽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수미상간법입니다. 처음 A와 마지막 A가 똑같습니다. 단어도 같습니다. 처음 A와 마지막 A 사이에 수많은 내용이 나오지만요. A에 다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무리 길다 해도요. A만 찾으면 이 사이에 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꺼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하시고요. 성경부터 한번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10편 8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중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사람이 무엇이 간대 등등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중간에 아무리 많은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10편 8편의 핵심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도 수미 쌍감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의 시작은 1장 1절이고요. 족보의 끝은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17절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역을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역은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의 그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인클로지오 즉 수미 쌍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나오는 5장, 6장, 7장, 8장, 9장 내용은 읽지 않아도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읽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댓글에 네가 뭔데 읽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했다라는 그 내용이죠. 8장, 9장은 예수님의 10개의 기적과 치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5개 장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도 수미 쌍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5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그리고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빨리 찾아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산에서 올라가고 산에서 내려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수미상간법에서 핵심은요. 중앙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구약 내위기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모세 5경 중에서 핵심은 센터에 있는 내위기라고 했죠. 그리고 내위기 책의 핵심은 중앙에 있는 16장, 즉 대속제일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핵심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 14대가 의도적으로 3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마트리아 기법으로 이 다윗의 이름이 14를 상징한다고 말한 것처럼 다윗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다윗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6절 중앙에 배치되어 있죠. 산상수은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6장, 7장의 산상수은이 나오는데요. 처음과 끝인 5장, 7장 그 사이에 6장이 핵심인 것입니다. 6장 안에서도 센터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요. 바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의 핵심도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15절까지가 전체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앙인 10절에 핵심이 나오는데요. 뭘까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10절에 보면 나라가 이마시오며 주기도문의 중심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덤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시작도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개념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프더라도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개념입니다. 가는 개념이 아니라 오는 개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왔다. 이 말인 것이죠. 이것을 마태는 책의 구조를 통해서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요. A. 예수님의 그 사역 지작이 1장부터 4장까지 있고요. B. 산상수훈, 산상설교가 5장에서 7장. C. 기적이야기가 8장에서 9장. D. 교회의 역할, 즉 성교의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E.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11장, 12장에 나오고요. 여기서 핵심인 천국 비유가 13장 센터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대칭 구조로 이 다시 예수님의 순환 십사에서 17장까지 내용이 나오고요. D다시 교회의 권세가 18장, C다시인 종교 지도자와 갈등 논쟁이 19장에서 23장, B다시가 종말. 설교 24에서 25장. A다시가 예수님 사역의 종결인 26에서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요 수미의 쌍간법으로.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기법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핵심을 어디에 숨겨둔다고요? 가운데 센터에 둡니다. 뭘까요? 네, 13장인 천국 비유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통치가 여기 왔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보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다라는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24장 29절에서 31절 44절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 역사의 끝에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D-Day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D-Day의 D가 뭘까요? D가 Decision이라는 뜻입니다. 즉 결정하는 날. 결정의 날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전쟁의 이제 승패는 다 결정이 났다라는 겁니다. 결정된 날인 것이죠. 그리고 최종의 승리의 날인 V-Day가 있습니다. 이 승리가 결정된 날과 최종 승리의 날은요. 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에 대한 승리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D-Day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 V-Day, 빅토리데이는 언젠가 역사의 끝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D-Day와 V-Day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 개념이 구약에도 있었죠. 출애국기에 나오는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막 시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사건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말구유에 오신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마누엘도 수민상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인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인마누엘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끝을 딱 맺습니다. 함께 하심, 임재하심 그 말인 것이죠. 이것도 수민상감법이죠. 인마누엘로 시작해서 인마누엘로 마태복음이 마칩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구절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이제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마누엘 하시는 그 공간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죠.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새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는 인마누엘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감싸안고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전체 설계가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책 내용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만요. 책 구조 자체를 살펴봐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책 자체가 너무 정교하게 잘 설계된 책이라고 정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유대에 사용하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저자인 마태의 그 직업인 세리 때문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등 다양한 돈의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돈의 가치와 당시 유대 문화를 정확히 알아야 이 비유를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정한 시스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 체제 아래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를 크기 순서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달란트, 문화, 대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순으로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참고로 드라크마는 그리스에서 통용된 화폐였으며 대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졌습니다. 느에미아 7장 71절에 보면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당시 통용된 페르시아 화폐가 나중에 그리스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것 외에 세겔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은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화폐이면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폐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나리온이 기준점이 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삭인 것이죠. 지금의 가치로 보면 일당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 10만원 정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머나는 한 천만원, 달란트는 10억, 아사리온은 1만원, 고드란트는 2500원, 랩돈은 1250원 정도의 금액으로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한번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무려 10억입니다. 우리들은 달란트 가치를 아주 낮게 생각합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때문에 그동안 우리들의 인식에 달란트 가치가 아주 낮았습니다. 연필 하나에 1달란트, 떡볶이 한 그릇에 5달란트 이렇게 값을 매기죠. 떡볶이 5달란트면 무려 50억 원어치의 떡볶이를 먹는 겁니다. 이거 다 먹으면 애들 죽습니다. 로마의 문헌에 찾아봐도 달란트는 로마의 고위관리라 하더라도 이 달란트 금액이 너무 커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가치가 달란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통해 여러 비유를 했는데요. 돈의 가치를 오해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에서 35절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입니다.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1만 달란트라고 상징을 한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 천만 원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조금 큰 돈의 규모인 것이죠. 1만 달란트 상징은 한마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만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하면요. 1달란트는 결코 작은 액수의 금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자주 실수하는 해석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비교적으로 작게 받아서 열등감이나 실망감으로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즉 화폐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돈이 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을 현금으로만 10억이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이상 넘어가면 50억, 30억, 100억이든 별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먹고 사는 문제는 넘어선 금액으로 여겨집니다. 달란트 비유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그 종이 또 등장합니다. 이 구절을 봤을 때 주인이 자신의 소유, 즉 돈을 종에게 맡겼다로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땅을 기반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자신들이 바치는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착취해서 바친다는 것이죠. 당시 한 유대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리하자면요. 먼저 성전세와 종교인에게 가는 종교세, 그리고 주인의 토지를 이용했다고 내는 세금, 호구조사 때 내는 인두세, 세리마태가 걷었던 통행세와 항만세 등등 해서 한 명의 소장농이 백을 생산했을 때 세금으로 여기저기 떼이는 것이 무려 6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40이 자신의 것이 되는데요. 이것도 가뭄이나 홍수로 변수가 발생하면 이 40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부자들에게 빌려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노에미아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위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세금으로 내는 60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종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당시 보편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종이 싫으면 농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의 노동자 품꾼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광려로 가서 강도의 무리로 가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듣고 있던 백성들이 떠올린 종들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종으로 전락한 소장농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들에게 당시 맡기는 돈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로마의 용어로는 페쿨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의 기록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마태복음 2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의 재능대로 돈을 나눠줬는데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돈을 줬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페쿨리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돈의 단위가 뭐죠? 바로 달란트입니다. 10억. 노예들에게 지금 달란트를 나눠주고 있는 이 설정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페쿨리움은 알겠는데 여기서 돈 단위에서 깜놀했겠죠. 10억 이게 가능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어떤 주인도 이만큼의 돈을 맡긴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도 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유도 그리고 소유도 없는 신분인데 각기 재능대로 10억이나 되는 달란트를 맡겼다는 설정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비유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어쨌든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종들의 행동이 다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가서 장사를 하죠. 50억, 20억을 받았는데 두 명의 노예가 한 행동을 보시면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사회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엄청난 해상무역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히 종교 중심의 국가여서 장사나 무역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거기 노예의 신분으로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명의 종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 명의 종은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에게 재산을 가졌을 때 그 재산을 유지하고 보유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신고약 중간사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돈을 땅에 묻어놓은 관습이 있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속에 감춰진 보아 설명을 하셨죠.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사람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즉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자신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인 것이죠. 땅에 묻었다는 것은 자신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이런 막대한 금액의 돈을 받았다면 안전하게 보관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아시다시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꾸짖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말을 들어볼까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시 주인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은 세금으로 착취하고 거두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전형적인 당시 탐욕스런 주인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다른 주인들도 그런 줄 알았기에 나는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서 주인에게 당신 것을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다른 지주들처럼 내가 이윤을 남기는 것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느냐? 만약에 내가 진짜 이윤에 관심이 있었으면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맡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사는 이윤이 아닌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이윤을 남겨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인의 명확한 의도인 것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이나 기족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으로 종들을 보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두 종,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신 진짜 의미는 그들이 벌어온 이유는 아니라 그들이 즉시 취했던 행동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들은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감당할 재능도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받자마자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이 비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다가 자신의 원금을 홀라당 날려버렸거나 장사하려고 가다가 강도에게 다 털렸다 하더라도 주인의 관심은 이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이윤을 중요시했다면 주인이 종들에게는 아마 맡기지 않았을 거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는데요. 원문에 보면 너의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이 종을 질책하는 이유는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라는 뉘앙스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여전히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는가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넘하게 묻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비현실적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우선순위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행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비현실적이고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드리는 이윤, 소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청량할 수 없는 이 크신 은혜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지금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와 누가 당신의 주인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과 물질에 있어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돈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의 세력은 만몬이 잡고 있습니다. 마태는 평생 돈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 앞에 섰을 때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모든 돈을 다 버리고 즉시의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즉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현재 것에 뒤돌아보지 않고 따르는 그의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자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망설였던 그 부자 청년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저는 어머니 유산을 받아서 그 많은 유산으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쓰면서 그 어머니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이 간증을 할 날이 올 겁니다. 어머니 유산을 탕진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세상으로 달려나가 돈을 쫓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절대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크게 쓰실 사람은 물질 즉 재정의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십니다. 제가 회사를 나온 이후 정말 시원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3년간 혹독한 물질 테스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였습니다. 내 안에 돈을 쫓는 마음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순종하며 묵묵히 광량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저에게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 너의 왕이냐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 한량없는 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극률한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통치하는 땅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역사가 기다려온 구원자이며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밤 죽으면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나는 어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은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고 싶은데 정말 안 믿어져요. 저에게도 놀라운 간정 같은 것을 하나님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뒤집어지는 간정 없어도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다. 뭘 더 바라느냐? 이게 마태보검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았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메시아다. 일장의 족보로 유대인이 좋아하는 모세 오경의 향기로 다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너희들 안 믿을래?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열제양 보여주셨죠. 홍에 갈라지는 것 보여주셨죠.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안 믿고 불평했습니다. 그동안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니아에서 손을 놔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영원히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계속 거절하면요. 그 사랑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끝까지 거부할 때 바깥 어두운 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양 내내 말씀하신 약속된 왕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다 계획했습니다. 실행할 때도 내가 다 했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실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며 주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 모두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교육 담당자로 있으면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생들이 뒤로 넘어지고 뒤에서 잡아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로 넘어질 때 잡아줄 수도 있고 안 잡아줄 수도 있다고 교육생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일단 넘어져라. 이렇게 말하면 교육생들의 반응은 천태만상입니다. 자기는 뒤로 못 넘어지겠다고 하는 사람, 넘어지면서 혹시나 해서 뒷다리 빼는 사람, 뒤를 돌아보는 사람, 잡아달라고 애원하는 사람 등등 잡아준다고 하니 넘어지기는 하는데 안 잡아줄 때도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 머뭇거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를 이 사람에게 완전히 던져야 합니다. 방금 전 뒤로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지면 결과는 두 가지 뿐이죠. 잡아주든지 아니면 안 잡아줘서 내 뒤통수가 깨지든지요. 잡아주면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즉 나의 영원한 사랑인 그분이 맞는 것이고요. 안 잡아주면 이 사람과는 빠이빠이, 이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자신을 던지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 자신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안 도와주면 말고 자기가 계획한다로 그냥 하는 겁니다. 플랜 B, 플랜 C 안 도와주셔도 자기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잡아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께 던져보십시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 믿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척은 하지만 계산하죠. 자기 살 길을 다 마련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것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인 척, 집사인 척하고 교회에서는 리더인 척은 하지만요. 모두 깜빡 속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속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계산이 있는 것이죠. 혹시 이분이 아니면 딴 데로 빠져야지. 그러니까 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일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여야 되는데 여호와도 나의 목자니까요. 목자가 너무 많은 것이죠. 돈도 나의 목자, 나의 인맥도 나의 목자. 여러분 신앙은 그분에게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진짜 자신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분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머뭇거리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왜 그렇게 괴롭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요. 나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생에 꼭 몇 번은 기회를 주십니다. 저에게도 몇 번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를 던지지 못하고 제가 살 길을 찾아서 내 힘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내가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 열매는 정말 쓰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회사에서 회고된 이후 이것이 주님께 나를 던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3년을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요. 기도했는데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인만 여러 번 왔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두려움이 왔지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던지자 정말 주님께 아무런 계산 없이 나를 던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백성된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작년 2월 모든 수입이 끊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나를 던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면 내가 인위적으로 이런 고난을 만들지 않았는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상황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너 자신을 한번 던져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저는 이때 제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믿음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3년의 끝없는 터널 끝에 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맞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그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굴 아시죠? 이것이 상징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곳에 독립군처럼 모여들잖아요. 빚진자, 원통한자, 억울한자들이 다윗 공동체에 모여서 다윗의 왕국을 꿈꾸며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둘람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잠시 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곧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가 내 나라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게 느껴지면 지금까지는 세상의 발 한짝, 교회의 발 한짝 걸쳤다 하더라도 이제는 빨리 노선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945년 8월 1일이다 하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5일 후 8월 15일에 곧 광복이 옵니다. 그게 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이 망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조선총독부 앞에서 저도 일자리 하나 주세요, 저를 좀 써주세요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것은 끝물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서 영혼을 섬기고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헌신입니까? 헌신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하는 일인 것이죠. 왜요? 그 나라가 이제 보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미 왕은 이 땅에 왔습니다. 곧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현재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너무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곧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마태복음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아라. 그 나라 백성으로 너의 정체성을 결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도 알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 천국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결론 두 번째 킹덤 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자기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국가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올까요?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해결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멍해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자기인 것이죠.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어렵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너무 강력합니다. 내가 불쌍하고 내가 가련하다는 자기애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는 마지막 나의 숨통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죠. 나의 연민을 끊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사람의 마지막 숨통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못 박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비로소 자유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요.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를 가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를 가엾게 여기고요. 어린 자녀는 어린 자녀 입장에서 자기를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연민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덫입니다. 이 덫을 제거하지 않는 한 진정한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때서야 심이 올 겁니다. 이 세상 나라 민족으로 살면요 항상 여러분 고달플 겁니다. 항상 부족하고요 항상 갈망하고 항상 갈급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진정한 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은품에 불과합니다. 한낱 부스러기 같은 사은품을 탐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세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마태복음을 그대로 표현한 가사 같습니다. 찬송가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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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도 천국으로 바라보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강날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날로든 제 삶만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라 멀픈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라 그 어디나 하느라 할렐루야 나 자유롭게 하셨네 내 모든 죄 주 예수께서 하늘 아래 모든 삶의 비바를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아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